1시간 뒤엔 증시파우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우10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코스피는 0.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코스닥은 0.5%대 이러면서 2,56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850선을 상회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러면서 7만 전자, 10만 닉스 기대해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자마자 역시 이제는 좀 상승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오늘은 이런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또 많이 조정받았던 2차전지 소지주들이 반대로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LNF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퓨처아임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다가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순환배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시장입니다. 잘 종목들을 골라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텐데 고민 많이 하지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파우트엔 오늘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팔아야 되나?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 고민이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유녀민 FP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종목 설명하기도 전에 두 분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지금 세팅하시느라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세팅도 하시고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오늘 화요일에 환장의 조합 어떤 종목들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환장할 만한 종목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녀민 FP의 픽부터 볼까요? LG 이노텍과 MC넥스, BH, 한솔케미칼, 제노코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팀장의 픽은 TLB, 마이크로2나노, 바이넥스, 1승, DK락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첫 번째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더 궁금하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세팅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의 품위님, 첫 번째 종은 뭐예요? 네, 첫 번째 종은 LG노텍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에서 좀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발표됐습니다만 컨설턴트를 약간은 화해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 솔루션이라든지 기판 소재 관련된 쪽에서 영업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딱 떠오르는 게 결국 이제 아이폰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1분기의 실적 자체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2분기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실적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 50가 어떻게 보면 이제 9월달 가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기 위한 대기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2분기 실적은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을 상반기에 부진했던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애플이 좀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로도 많이 가는 상황이 나오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중국과 인도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관목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때처럼 폭스콘 자체가 문을 닫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 미리 좀 모아가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예인 걱정이랑 애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은 TLB고요. TLB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전에 일찍 올 테니까 HTS를 숨겨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숨겨놨길 제가 찾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빨리 와서 하세요. 일단 TLB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도체의 흐름이 괜찮다가 조금 이틀 시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삼성전자, 인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결국은 DDR5죠. DDR5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파이어, 레피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MRA 레피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의 메모리 세대 교체에 대해서 협업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협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카라 하기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인텔 쪽으로 DDR5, 그러니까 서버형, PC, 서버형 CPU에 들어간 DRAM에 대한 검증이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솔직히 하인스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 완료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12나노급 DRAM을 새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인텔까지 손을 잡을 모양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강화를 하게 된다면 사파이어, 레피지가 하반기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DDR5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DDR5로 비롯됐었던 우려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LB는 DDR5 얘기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LB를 무려 3초나 남기고 끝내신 정태근 팀장님입니다. 다음 종목 갈겠습니다. 이번 유녀민의 FP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두 번째 종목 MCNX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이노탭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전장이라든지 자동 채용 쪽으로도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방 산업 관로는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를 대부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거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략 고객이라면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에 관련된 시리즈가 제가 볼 때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재료비 자체가 조금은 증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남지 않았던 그런 구조가 1분기에는 펼쳐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갤럭시 A가 2분기에 신 모델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액츄에이터 같은 탑재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신 모델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장 부분 같은 경우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죠. ADAS 같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고 스펙이 상향됨에 따라서 결국 가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영업인율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이익 개선, 내년이 완연하게 터널한다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MCNX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 다음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의입니다. 마이크로 2나노. 마이크로 2나노.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하게 되면서 원래는 M20인데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자율주행 모멘텀하고요. 그리고 주 고객처가 하이익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인지 그리고 LCK 하이익이 주가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이 마이크로 2나노 같은 경우도 반등으로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체 매출에서 1%도 안 되는 자동차 센서 부분이 일단은 부각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걸 통해서 운전자 무개입 주행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서울에서 강릉까지 200km가 되는 거리를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일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 종목도 부각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도 안 되는 자동차 센서 부분이라고 말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 센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수혜에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수혜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97%가 반도체형 프로브카드에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랜드 플래시형 프로브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거의 95% 거의 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반도체 협황이 정말 좋지 않다라면 이게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지만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반도체 협황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하이닉스가 240세를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셨고요. 이번에 유녀미 FP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 BH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계열의 종목들이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반기를 좀 대비한 제가 볼 때는 매수의 포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MCNX라든지 BH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쭉 쉬고 있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종목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좀 그러한 좀 실적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북미 양이죠. PCV, FPCV 관련된 출회량 자체가 좀 감소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에 좀 온전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오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고객인데 갤럭시 폴더홀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하반기에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신사업이죠. 지금 무선 충전 관련된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좀 매출의 기여도가 올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포드 P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BH까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종목들을 3개 가져오셨고 이번에 정태훈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 바이넥스. 바이오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IT가 가게 되면 바이오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이후에 IT와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IT가 움직이게 되면 바이오 쪽도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월 1일에 미국 종량학회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난 1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암학회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이제 바이오 쪽 분위기를 좀 개선시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본기 같은 경우 영업이 8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 200%가 넘는 성장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7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수치를 보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55%까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바이오테마다 바이오 관리주다 이렇게 보시기 보다는 실적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로 회색해가 좋게 보는데 그와 동반돼서 바이넥스 가동이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아마 좀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하고 있던 제약 부분뿐만 아니라 바이오 부분 그러니까 그 CMO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사업 연평균 성장률이 한 2% 정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바이오 부분이 제약 부문을 뒤집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셀트로 쪽으로도 이제 나쁨 효과가 있었는데 땡!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맞고요. 이번에는 유녀민의 표피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네 번째 종목 한솔 케미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바닥에서 찍고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는 좀 컨센터로 하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분기부터 좀 실적에 대한 터너라운드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산화 수소라든지 프리커서 같은 부분들, 여기에 또 2차전지 바인더 어떤 출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백, 한 8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터너라운드가 좀 2분기부터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솔 케미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높이를 많이 낮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많은 기간, 좀 오랫동안 행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좀 눌려있는, 이에 따라서 매력이 좀 부각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2차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수익성 개선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 그리고 이런 하반기에 제가 볼 때 영업이익 자체는 한 1천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올 하반기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내년부터 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을 제가 볼 때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모아가기에 좀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까지 계속 모아갈 만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 다음 보죠. 네, 이번에는 그 3회가 좀 특이한 종목입니다. 1승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늘리모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공약이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제 조선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신조선가 상승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 2차 수수가 또 임박하게 되면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우조선 해양이 다른 조선주 대비에서 초강시를 보였던 이유가 거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조선사 쪽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되었고 조선 기자제 측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1승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카타르가 증산하게 되고 출장을 늘리게 된다면 이게 다 유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터미널을 늘리기보다는 FSRU라고 해서 부유식 재기화 설비를 현재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에너지 선이 한국 쪽에 다가오게 되면 이 에너지 선이 에너지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FSRU, 그러니까 부유식 재기화 설비인데 이쪽으로 가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액화되어 있는 LNG를 기체로 전환시켜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바꿔주는 장비가 FSR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FSRU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기화 설비,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인데 그 기체로 만들어둔 설비를 1승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현대중공업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동성화인택이라든지 한국학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FSRU 쪽으로 보게 된다면 1승이라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승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종목이죠. 윤현민의 대표님. 재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긴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은 확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1분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영업이익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를 좀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43% 이상 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 핵심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매출의 이익 계열에 좀 어느 정도 증가했던 부분들 여기에 항공전자라든지 점검장지 같은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매출에 있어서 감소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상계가 되면서 오히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주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개선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점검장비라든지 EGSE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방산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좀 어느 정도 상계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올라간다는 점 이런 측면이 좀 하반기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분기부터는 좀 성수기로 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까지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수주장고가 약 한 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역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녹코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갈게요.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DK락. DK락.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것도 이제 1차적으로 조선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대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조 규모라고 그러죠. 40척 정도. 1차 때는 54척 정도가 되는데 규모는 줄어들지만 성과가 상승하다 보니까 1차 때 맞먹는 어떤 수주 규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1승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조선 3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국학원, 동성화 혜택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피팅 관련돼서도 주가 상승이 괜찮습니다. 뭐 성강 밴드 같은 경우도 바닥 탈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DK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성강 밴드와 태양 같은 경우는 대형 피팅 부품이라면 DK락 같은 경우는 소형이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 정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이 개장용 피팅이나 밸브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등에 사용이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렌즈라든지 이런 탱커선이 집중이 돼 있지만 앞으로 이제 경계가 좀 더 좋아지게 된다면 해양 플랜트 수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피팅 관련된 수수 같은 경우는 성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동쪽을 보게 된다면 이제 성강 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DK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탈 에너지 이쪽으로도 밴드가 등록을 완료를 하게 되면서 중동시장 공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오일이라든지 가스플랜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서 중동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조선주 효과가 될까요? 일본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44억 원을 기록했지만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2000%가 넘는 성장폭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DK락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첫 번째 열가리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시길 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열가리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are most nh ada, 감사합니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입니다. 특히 코스피 오늘 어제 2553회복을 한 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2,569선에서 안정적 상승세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상승특징주 그리고 하락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 중인 종목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에 공시를 대고 6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오에 투자하기 위한 R&D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고,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강하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10% 넘게 떨어지면서 장 초반 출발을 했지만 바로 저점 매수대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약간은 하락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양봉에 거래되고 있고요. 8.8% 내리며 2만 7,950원 선 거래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SK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인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목표 주가가 41만 원으로 제시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중입니다. 34만 5천 원 선의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양극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가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공급 단가가 하락할 거라는 우려는 적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대규모 공급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고요. 전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도 사라지면서 영업이익률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올해 영업이익은 69% 상승,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04% 상승할 것으로 점쳤고요. 이 같은 증권과 긍정적인 전망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5일 만에 들어오면서 6%대 상승 이어갑니다. 계속해서는 다시 한번 하락측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같은 포스코 그룹주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하락합니다. 반대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흥국증권에서 오늘자로 4만 원으로 목표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상사고 유통, 무역을 영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국증권에서도 연간 실적의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기존 목표주가 4만 2천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래도 외형 감소 폭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잦다는 분석인데,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부문이 견조하기 때문이라고 흥국증권은 밝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자로 3만 원 선 깨지면서 2만 9,100원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상승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주도하는 테마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매체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작이 427조 원대 마켓으로 성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상단 부분 유입하고 있는 오늘자 시장인데요.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에 들었다가 곧바로 풀리면서 윗고리는 조금 달았고요. 공유 주차장으로 원래 유명한 회사죠. 현재는 휴맥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설비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6% 급등하며 8,370원에 거래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이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준비한 10가지 종목 더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유녀민 FP의 픽부터 볼까요? SK텔레콤과 NHN, 넥스트칩, 네이버, CS윈드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팀장의 픽은 한국 맥널티, 야스, 인디에프, 오디텍,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릴레이, 이번에 유녀민 FP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좀 다양하게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여섯 번째 종목, SK텔레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덧 5만 원대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영업이, 연결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아웃포폼했다. 약 5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SK텔레콤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SKB 영업이익 자체가 아웃포폼하는 모습들, SK텔레콤도 그렇고 이러한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에서 아웃포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면 마케팅 비용의 감가, 삼각비 같은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례성으로 좀 어느 정도 제거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5G 관련된 가입자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그래도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지금 5G 비중 같은 경우 61%까지 올라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여기다 좀 초고세 인터넷 가입자 같은 거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엔터프라이즈 부분 같은 경우도 순항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앞으로 컨텐츠 미디어 쪽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ISK 텔레콤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정태균 팀장님 네, 저는 한국 맨널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사가 우주에서 엘리뉴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름에 더울 거다, 비가 많이 올 거다 이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엘리뉴 현상이 나타나는 건 고온이라는 얘기겠죠? 고온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나사가 태평양을 가르치러 동쪽으로 이동하는 켈빈파를 포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엘리뉴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뉴 같은 경우 엘리뉴 강웅 영향이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이제 뭐 제습기 관련주라든지 에어컨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빙가루라든지 이런 섹터군들 같은 경우도 투심이 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브라질 쪽이나 인도 쪽 피해가 상당히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 쪽에서 이제 가뭄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면 아마 커피 이제 생산이 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매널티라는 종목이 커피 관련주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설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한제당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아마 한국매널티 같은 경우도 기후 관련주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기후 관련주? 농산물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곡물 관련주? 관련돼가지고 다시 한번 시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시세가 강하게 나섰다가 시가 대비해서 하라고 전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5일 동안 좀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 대한제당과 똑같은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겠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매널티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현민의 페비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일곱 번째 종목 NHN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린 차트를 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잘 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반등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게임 매출 중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이 웹보드 매출 특히 이제 PC 쪽으로는 이제 모바일 좀 이제 웹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좀 경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시장 1분기 실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웹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으로 아웃포포먼스 할 수 있는 여단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NHN KCP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국내 대형 가맹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연결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제라든지 광고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신규 가맹자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페이코 거래가 좀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 이 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웹보드 같은 게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결제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AI 관련된 부분과 함께 좀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높다라는 어떤 측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계속 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야스입니다. 야스. 이제 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넘어가면서 내년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봐주는데 일단 애플 아이패드가 OLED를 장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 쪽으로도 W OLED 공급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세용 OLED, 대형 OLED 양쪽에서 매출 개선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적으로 반응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가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선의 시스템이라든지 야스라든지 주요 이제 벤더들의 어떤 주가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야스의 지분을 현재 15.8%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형 증착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OLED 증착 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지게 된다면 즉 IT가 좋아지게 된다면 그 연쇄 효과가 OLED 쪽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규모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OLED 이런 디스플레이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쪽으로 시선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관건인데 최근에 어쨌든 조금씩 시선이 시장의 시선이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어쨌든 이제 3월 말경에 4월 초에 이제 만 3천원 부분 때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기간 조정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 따라잡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야스까지 좋습니다.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윤현민, FB님 어떤 종목일까요? 랩을 하셨습니다, 방금. 여덟 번째 종목 넥스트 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율주행과 파운드리가 좀 연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영상 처리 반도체를 좀 포함을 해서 좀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관련돼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 처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현대차 기아에 어떻게 보면 신규 모델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일단은 빌트인 캠 2로 해서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에 지금 순정 블랙박스에 지금 반도체 적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올 뉴 그랜저를 좀 시작으로 해서 뉴 코너에 좀 잇따라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전장 시장에서 빠르게 동사의 제품이 좀 녹아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자동차에 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ARM, 영국의 ARM과도 지금 어느 정도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기술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특히 이제 ADS 관련돼서 지금 통합 반도체 제품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으로도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산업 안전장치 같은 어떻게 보면 산업계 전반으로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까지도 자동차 지금 반도체에 좀 본격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점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지도 어저께 시장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연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20일 어제 이제 폴란드로 출구를 했습니다. 폴란드 출구를 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재건 관련된 MOU를 체결할 예정인데 아마 체결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용할 때 그러니까 상승할 때 추경미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템포 쉬어줄 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봐집니다. 굳이 접근한다라면요.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상가에 이미 안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다시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또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의 쌍용 건설이 재건 사업에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MOU 체결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네옵시티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급등주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어쨌든 11월 달에 그 네옵시티 수주지원단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건 관련돼서 한지 뭐 이런 건축 토목 같은 경우에 연관이 있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인디에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로 살펴볼 만한 종목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유녀민 FP님 다음 전목이요. 네. 아홉 번째 전목 네이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좀 하반기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연기금과 기관의 매출세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누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스 대비해서 1% 정도 상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가 좀 8% 정도 상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시장 자체가 기업 자체가 어렵게 되면 광고 매출부터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광고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색 광고로서 좀 약간의 좀 이제 트렌드가 좀 변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웃포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추세에 맞게끔 뭐 서버라든지 비품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지금 비용 관련된 컨트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하반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좀 총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된 검색 관련돼서 뭐 MS라든지 구름 관련돼서 상당히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좀 우리나라 대학말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동사가 이러한 좀 제품을 좀 하반기에 내놓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색뿐만 아니라 쇼핑이라든지 블로그 지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하반기에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네이버 하반기에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아홉 번째 종목이요. 아홉 번째 종목은 오디텍입니다. 오디텍. 유녀민 팀장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이 오디텍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애플이 2024년 내년부터 카메라 모듈 공급사에서 샤프를 제외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부품주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 모듈 협력사는 이제 LG 이노텍, 폭스콘, 코엘 이제 세 곳으로 압축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애플이 이제 올리드 그렇고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엑사일 기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수혜 폭이 커지게 되고 이제 매출 개선 효과도 분명히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애플, 엑사일 기기 관련돼서는 LG 그룹주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소자나 광센서 모듈, 광센서 모듈 같은 센서 부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너다이오드, LED 핵심 부품이죠. 제너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국내 점이 90%인데 어쨌든 LG 디지플레이가 됐던 LG 이노텍이 됐던 공급 주요 납품처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아시겠지만 LG 이노텍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애플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오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답답한 주가 상을 좀 탈출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 관련돼서 엑사일 기기 이슈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가 좀 시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약하는 구간들 속에서 미리 리스트업을 좀 하셔가지고 애플 관련 주, LG 디지플레 관련 주 이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오디테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이제 윤현민 FP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좀 풍력해선을 할 것 같습니다. CS 윈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나왔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00, 약 2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67% 정도 증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ANPC라고 하죠. 미국의 이제 ARA 관련돼서 좀 보조금이 지금 약 170억 정도가 좀 수령이 되면서 지금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으로 지금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좀 성수기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NPC 관련된 어떤 세액 공제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쪽으로 좀 물량이 확대되는 부분들 여기에 좀 터키 버빙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2분기에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에서 얼만큼 성장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ANPC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럽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포르투갈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내년에 유럽의 산소재료 산업법이라든지 리파워 지금 EU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수혜가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풍력 쪽에서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까지 10가지 종목 전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10번째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효성 참단 소재입니다. 성 참단 소재. 최근에 비빔면이 5 플러스 5 하던데 이 5 플러스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 효성 참단 소재 준비를 했는데 탄소섬유 관련돼서 그동안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44만 원 돌파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탄소섬유 얘기가 나오게 되면 탄소섬유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44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쉽지 않았던 가액대를 돌파했다는 것들은 그만큼 새로운 매수가 붙었다는 얘기고 새로운 매수가 붙게 되면서 신고가, 가액 안세 상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 참단 소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두 번 정도 탄소섬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드디어 44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우수항공이라든지 그리고 항공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KF-21 이런 이슈도 상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항공기 동체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같은 우수항공 쪽에서도 활용이 되는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사용세는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최근에 증서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5년도에 1만 4천 톤 가량의 증서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앞당겨서 내년부터 내년에 증서를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매출로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사 영업이 100에서 봤을 때 탄소섬유 비중이 앞으로 18%까지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징이 많은 것 같은데 기대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소개를 받아 봤습니다.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잘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100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현민 FP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CS 윈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실적적인 직목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이슈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전고점 부근인 8만 8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선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S 윈드 신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태균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죠? 저는 효성 첨단 소재 마지막 말씀 좀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44만 5천 원에서 45만 9천 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42만 2천 원인데 이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 밴드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52만 원, 선절가는 4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그동안 계속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를 돌파했습니다. 과연 신고가를 행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효성 첨단 소재까지 골라드렸으니까요. 두 종목 오늘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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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증시 파우트엔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